삼촌이야 삼촌 야 근데 공 오면 턱이 있었는데? 정재원 일단 다른건 모르겠고요 삼촌이라고 하셨으니까 좀 확실한 픽 가져갈게요 죄송합니다 형님 형님이지 형님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골라뵈는데 지금도 목동 사시나? 지금 남아있는 분이 자리야 유진 지금은 대림이 있어요 대림 아 오케오케 대림 내가 옛날에 슈러우셨고 살았었는데 여러분 픽 가싶다 형님 아라님? 잠수신거 같아요 형님 오 오셨다 아 죄송해요 잠깐 화장실 좀 갔던가 자리야 방목 빠진 자기방목 아 리퍼가 딱 피 1인데 아 못잡았네 저희 어디로 갈까요 왼쪽 오른쪽에 있어 미친거 아니지 않나요 아 잠깐만 상속 뒤로 돌아오셨어요 지금 엄마 날 밀어버리네 저희 말좀 말씀하실까 여러분 우리 드림 너무 따로 있어 2층 가요 2층 가요 2층 가요 여러분 2층 가요 저 없는 상태 리퍼님 오고 계세요 지금 가고 있어요 좀 걸려요 어둠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최후 증폭 가가가 도착 리퍼 피 얼마 없어요 리퍼 낙하 리퍼 낙하 리퍼 낙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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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보여줘 화끈하게 화물을 밀면서 화끈하게 해야 돼요 가라 형님이랑 좀 화끈하게 하고 우리 강서구 학생들은 만능 엔터테이너 아닙니까? 화끈하게 하면서 화물들 미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 2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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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s 5층에 Such oh 못비벼 이거 못밀어요 쟤네 NOT 비벼 енс 이거 아나 2층일 거예요 아마 승 비추다KI 못쓰지마요 한번더요 한번더요 미술다운이예요 한번더 상대에 아나리퍼공 빠졌어요 상대에 아나리퍼공 빠졌어요 상대에 라인공 조심하세요 여러분 얼굴 보여줘 얼굴 보여줘 얼굴 다왔다 라인님 지금 조금 맞아주셔도 돼요 안아보면 거의 다쳤어요 저 적군 오른쪽 뒤 덕분 상대에 라인 개피 상대에 라인 개피 상대에 라인 개피 상대에 라인 개피 어 아나공 벌써 찼어요 죽겠는데 이거 리퍼님 들켰나? 안 들켰어요 이거 피 하나 들켰어요 아 들켰는데 널 위한 피 2당 하고있다 나 반지성 이거 루시오님한테 맞아 오케오케 3대 리퍼도 없어요 아니 겐지 없어요 겐지 리퍼 2 나 리퍼 잡고 죽었다 일단 나 리퍼 잡고 죽었다 우리 라인이 피 없어 나 없어 아나 없어 우리가 좀 더 느려서 이거 4대6 떼거든요 좀만 빠지셔도 돼요 바비 욕께요 바비 욕께요 저 여기 겐지 좀 썼으니까 빠지면서 한 턴 줘 한 턴 줘 안 갔어요 얼굴 보여줘 얼굴 아이고 죽었어요 저 리퍼 피 1로 빠졌고 일단 나 방벽.. 방벽 디랑 라인마크 확인 확인 얼굴 보여줄게 바리아 2원 일부러 맞고있다 나 힐 받으려고 트랙컷 나이스 트랙컷 좀 썼께요 이거 고거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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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자기 få 해 부 sofort 취하 아니 대단해 라인 수주 එнал 허블 허블 디inct statistic 허블 자리야 허븕 자리야떮 place 엠리 왕령아 레디 야적 쎄어도 될거같은데? 랩온 랩온 오는거 기다리고 우리 머리위에 2층에 리퍼 나 들어갈게요 이거 아나 킬 라인이 빼세요 라인이 빼세요 얘네 전진한다 전진하면 좋아요 나 지금 여기 안에 방 먹어놨어 랩도 해도 될거같은데? 준비되면 바로 얘기 좀 해줘 공급기 충전중이야 갑니다 출발 출발 붙었어요 붙었어요 다 못먹었어 나이스 굿 사물 무조건 세 라인 궁있어요 밀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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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트랙 나이스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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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 변형 아 미치 놀러서 빨리 왔어 아 잠재환 선생님 아십니까 야 넌 니네 담임선생님을 하기로 하면서 다른 선생님들의 이 새끼 쓰레기 아냐 이 새끼 쓰레기 아냐 음 그렇죠 팀원들이 잘했죠 저랑 같이 했던 사람들 서강오 센세라든가 편안.. 편안하게 마스터까지 올라갔죠 강오 센세 기도우 나 저 500등 만난 적 있는데 얘 어우 지금 저희 조합이 멍거리가 없긴 한데 어차피 그 윤반이 들어오는 조합은 괜찮을걸요 아니야 하지마 너가 맥크리 할래? 지금 대학교 축제 한창 하고 있을 때 저 왔더니 겐지해 그냥 진짜 겐지 말고 사람 치고 또 하네 지금 자 여기 자리 잡을게요 오케이 확인 저 라인님도 제 위치 가지고 요즘 축제 뭐하려나 오셔야 돼요 여기서 지하랑 제가 봐드릴게요 확인 나 해도 되냐 거기 뭐할 꿈을 대는 거냐 여러분 화이팅 확인 화이팅 저만 6연패 3900점에서 6연패 했습니다 여기왔네 상대 라인하르트 자리아 리퍼 매크리 루시오 루티어 상대 원힐이에요 이거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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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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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입꼬 볼게 정면 매크리 프리샷 매크리 대피라고 하네 자리아 박퀴 상대 루시오 컷 자리아 컷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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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크리 정면에 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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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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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힐 라인힐 TRIP 나이스 B 그 땜에 TRIP 격상이 이 스판 보고있어 아니 상대 라인힐 자리아 빼고 윈스턴으로 갔어요 상대 원힐이라 저걸로 아무것도 못할거에요 이거 라인을 드릴께요 확인 이번엔 지하 지하 라인 지하 라인 혼자 들어왔어요 정매너로 놔줘 3대 리퍼 3대 리퍼 3명석이야 2층 2층에 와 아이스 와 납치보수 나이스 잘 맞고있다 감사합니다 저 상대 하나 나왔거든요 맥크리 빼고 하나 나왔어요 확인 리퍼 빼고 맥크리 리퍼 빼고 맥크리 어 리퍼 빼고 맥크리까지 상대 리퍼 맥크리 돼지 분쇄 안썼죠 상대 돼지 분쇄 조심 이거 이거 뒤로 들어왔어 얘네 뒤로 들어왔어 뒤로 들어왔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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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들어간거부터 나이스 잘 맞고 나 죽겠다 정면 맥크리 프리샨 정면 맥크리 프리샨 아 미스터 개피 미스터 개피 확인 아이고 나 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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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당해진다 돌격해 미스터 개피 미스터 개피 겐지 겐지 반피 겐지 반피 겐지 반피 오 방격 진짜 와 진짜 사랑합니다 형님 기본이죠 겐 2번이나 살려주시네 기본이죠 우리 힐러들 살려주시는거 저희 궁 많거든요 2층 대치 해봐요 아 저 2층 대치 해봐요 2층 대치 해봐 거기 2층 가고 있거든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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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크리 김에끼 합류 겐지 김에끼 합류 일러 라인 맥크리 겐지 확인 맥크리 겐지 뒤에있어요 그냥 앞에 떼야겠다 저에게 한번 싸움 걸어도 될거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2층에다 거기 덮어봐요 애들 불안해한다 아이고 와 돌아서 윈스턴이랑 겐지 들어와서 죽었어요 죄송 어디 지금 피 라인 뒤 그래도 궁 풀어야 될거 같아 알았다 나이스 한 대 겐지 궁 없어요 하나 컷 아 맥크리 컷 나이스 우리 목사님 궁 있으니까 다음번 막아줄거에요 우리 걷어 걷자면 걷자면 겐지 한 대 반빛 콧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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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빈 나이스 나이스 이거 윈스턴 좀 봐줄게 진짜 하나 써 야 아이고 아이고 오오오오옸 이거 너무 앞에서 하셨어 윈스턴 들어오는 거 봐 주셔야 되는데 까비 빠비까비 quería concret이 잘랐거든요 잘ают 립 따라서 판도가 안 바뀌지 리스턴을 봤었어야 했는데 빛라인을 지켜주시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이번에 확실하게 아나만 지키겠음 은웅은 저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은웅은 저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랭크 빛 라인은 랭크 빛 아이고 아 이거 못 들었다 파기야 4대6 다음 코너에서 맞겠음 이거 마지막으로 위드 마지막으로 내려갈게요 너 라인딩 50만 가져 빈? 빈지 반피? 리퍼 공원? 리퍼 공원? 리퍼 공원? 리퍼 공원 있어요? 줄 수 있어요? 네 리퍼 줄 수 있어요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요 내려가면 죽게요 바로 누우 주었네 괜찮아 괜찮아 이거 재운다고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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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건? 아 라인피우 진짜 빡필 라인 진짜 피우 아 애들 뒤로 다 물려왔는데 아 이거 자 숙면이 너무 컸다 리퍼님 보고 궁 썼는데 리퍼님 누워서 오시네 수면을 좀 신의 한 수로 메꿨다 쟤는 이거 때려주면 상대 안할게 일부러 차는 것 같아 앞에 격돌 좀 자주 시키죠? 좀 너무 쉽게 입는다 킹경이 빠지고 킹경이 빠진 겐지 반피 사리 오시 넓어진다 나인 컷 나이스 이러면 우리가 2대 크라워 아나컷 2개 2에요 2개 2에요 내가 더 빨라 내가 더 빨라 자리야 때리니 주 자리야 터지고 자리아 커지고 화물이 막녀 막녀아 내가 잡을게 엔지 딜 지원 중 엔지 커지고 중 60파 빨리 채워볼게요 자리아 잠깐만 나이스 공급기 충전중이야 상대 리퍼 크레닛 궁 거의 다 됐으니까 자리아 연계해도 될거같아 상대 배출이나 있어 크레닛 궁있죠 80파 89파 93파 상취 100프로 100프로 라인부터 3대 라인부터 굳이 안써도돼요 판단하세요 본인이 침꺼만 쓰고 빠지자 이번엔 트렌디움이랑 자랑 공급기가 시작되고 이번엔 라인님 드릴게요 저는 바지안님 드려도 되고 상황 보고만 드릴게요 저 여기 있으니까 넘어가시면 안보여요 저 여기있어요 나무 정면 북킹해줘 여기 내가 있을게 상대 오고있어요 들어와요 상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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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요 상대 막아보자 상대 소리 방법이 너무 잘들어갔다 상대 리퍼 재오긴 했는데 상대 비빌 수 있어요? 비빌 수 있을 텐데 비빌 수 있을 텐데 비비고 죽었으면은 1분 못 벌었을 텐데 아 1분 받아요 아 받나 받나? 아 어차피 1분? 자요 저희 A 막을 수 있어요? A 막으면 돼요? 괜찮아 이번엔 쉴 수 없이 아나한테 붙는 것만 3퇴 할래요? 아 너도 리퍼 했을 때 아나한테 붙지 말고 저 지켜주세요 그게 더 나아요 아 그니까 우리 우리 아나 치준다 아 오케오케 쿠키선이 아까 그대로 해도 상관없어요? 1분이니까 이렇게 할까? 라인 하셔도 되는데 라인도 괜찮을 것 같죠 상대 자리한테 꺼내고 올 것 같지 본인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 상대 아나는 너너로 해야 되나? 아 근데 뭔가 혼자 들어갔다가 못하고 죽을 것 같은데 나 처음에 스릴 텐데 던지고 가도 되나? 맥크리 리퍼 두 개 다 할게요 계속 주실 수 있어요? 내가 루시인데 너 잘못 탔다가 맥크리 세 방 맞고 뒤질 수도 있다 아 여기서 던질거야 아 야 여기서 이석점 주세요 하하 원업이라고요? 감사합니다 하하 원업이라고요? 하하 원업이라고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하라서만 돌아와 많은거 안팎아 알았어 하다리 잠재우는 것도 한명 써 자카홍 eous 대로 아 미안 못맞혔다 빌께요 가리아 상대 2층 봐주 니가 어디로 가리아계인지 어 2층 상대에 2층 2층 아니면 너 2층 한명밖에 안보여요 라인 2층 한명밖에 안보여 2층 한명밖에 안보여 2층 한명밖에 안보여 나에게 빠지고, 어 쯤 들어갈게요. 리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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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개피 리퍼 컷. 나인 개피. 나노린다. 타리아가. 넌 괜히 몰이 도무기 나와. 컷. 타리아. 아 나 죽었다. 죽었어요. 한 턴 눈이 가려. 흑이사님 이거 그거. 라인으로 변경해주세요. 라인 라인 끼리. 이러면 저랑 라인 방벽 빨리 뽀개 버리죠 둘이 빨리 죽고 올게요 빨리 채워봐 겐지 궁 빨리 채워봐 나 궁 되니까 나한테 줘도 돼요 리퍼가 잡아도 되니까 땡기는 쪽으로 주세요 좀 멀어요 좀 멀어요 근데 겐지 궁 체크 좀 다시 1% 라인 방벽으로 아예 죽질 않네 하고 있어요 거의 다 왔어요 바로 싸운걸죠 이거 죽였고 다리아군 90% 여킹패스 스트레이서 나 리퍼 줘라 다리아군 쓸게요 먼저 그냥 에피 안쳐요 그냥 싸워요 이거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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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responsibility 나이스 굿 아 근데 상대 겐지 뭘 그렇게 빨리 채ан거야 테리 shout만 계속때린거 같아요 잠시 수등 아 아 괜찮아요 어퀸링님 한마디만 아아 오케이 아 오늘 4천 가고싶은데 4천 갈수있나 루슈님 한 번 멕크리 해보실래요 루슈님 한 번 멕크리 해보실래요? 멕크리 해보실래요 멕크리 해보실래요 저희 정면 갈까요? 저희도 정면 그냥 바로 가버릴까요? 정면 갈까요 그러면? 방패 들고 어 오케이 아니면 우리 아나공 채우고 돌진 박아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상대도 빨리 차가지고 아 오케이 저희가 무조건 공격상장에서는 그냥 가는게 나아요 음 알았어요 멕크리 해보실래요 멕크리 해보실래요 화이팅 vowels 아 그거 쪽 바로 밟아요 잉들 멕크리 constitutional 하나 떨어졌어, 하나 떨어졌어요. 1줄 알았다, 막았어요. 자, 라인전 이길 수 있어. 1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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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줄. 자리 1줄. 자리 1줄. 자리 1줄. 중채우사 빨리 죽으면 그냥. 20번. 다 같은, 다 리트라이, 리트라이. 더 와요, 상대방. 아, 1줄 알았다. 상대 3팀. 저, 공 다 됐어요. 오케이, 확인. 상대도 공 많이 샀을 거요. 그냥 2층 갈까요? 2층이요? 오케이, 우리 아나님 궁 나왔어요. 이거 리퍼 님들이 끄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어, 리퍼. 2층에 리스턴. 아직 없어요, 아직 없어요, 아직 없어요. 확인 확인, 아직 안 가요. 사인 줘요. 확인. 갑시다. 저, 잠깐 게임 중이에요, 딸님. 나이스, 망치 패스 상대방. 리스턴. 흠. 다야 봐요.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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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라인 펀, 겐지. 이 기타. 늦게 죽여요, 늦게 죽여, 늦게 죽여. 늦게 죽여요. 휘대. 오케이. 어, 오케이. 도도님이 누구지? 내가 아는 도도님은 오버워치 하신 차 도도님밖에 없지. 집중, 집중. 확인 자리야 궁 쓸게요 이렇게 감싸서 받을게요 압꽃된다고 왠지 반피 미스터컷 미스터컷 나이스 상대의 궁 다 썼다 이거 하나피 하나피 하나타운 나이스 굿 굿 굿 맞춰주니까 내꺼야 안 나오고 50% 나 70% 위 확인 너 이번에 리퍼님 들으면 될 것 같은데 계속 보고 리퍼 좀 근데 리퍼 빼고 트레이서 나온 것 같아요 먹어놨어요 위에 일단 확인 80% 근데 방금 부술게요 미스터컷 좀 빠졌어요 위 확인 공대여 리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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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잘하네 그리드. 아 선배님이신데 이겨드려야죠. 그니까, 아나가 좀 잘한다, 겐지랑 그리드. 다른 분들도 고생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양팔 쌤 거 축하드린다 했는데. 아 그래요, 옆에 축하드린다. 어우 두 자리다. 한 자리 꽉 찼구나, 다시 보내드려야겠다 한 번은.